첫 순서로 교류전시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진행교원들께서는 테이프 커팅을 위한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커팅식 및 기념촬영 후 메이빙께서 장례로 다시 입장하시면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도 안내에 따라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팅식에는 부산시 전성화 특권님, 부산의대 김홍무님, 미비아 대리대사님, 한글성불협회 대표님, 지중해지역 요령수 원장님께서 수고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커팅식에 참석하실 내매분께서는 전시실 쪽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